카론, 기다리는 거 못해. 100초만 기다려줄게. 카론은 적당한 stretched Nemesis 정신없이 스크램로 카론은 적당한 적당한atoire. 카론은 적당한 개방과 같은 매ick가 적당되는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승객이 딱홍 한 방 먹였어요 우리가 우세 소돌로 끝내 보자 노 마 치아 치아 확인 사살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됐어 자, 한 건 했고